동성애 조장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위한 클럽이 시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동성애의 실태를 확인해볼 수 있는 이태원의 한 클럽을 홍의연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성지로 불리는 이태원입니다.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를 마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저녁 9시가 되자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게이클럽 주변은 메인 파티를 즐기기 위해 모인 동성애자들로 가득합니다. 클럽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비좁은 클럽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젊은이들이 찾는 클럽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커플을 이뤄 흥을 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에 취한 참석자들이 무대에 올라 선정적인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특히 동성커플이 함께 올라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보여줄 때는 격렬한 환호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순서를 맡은 공연팀은 반나체 차림으로 격정적인 몸짓을 보였습니다. 흥이 오를 대로 오른 동성커플들은 보란듯이 진한 스킨쉽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퀴어문화축제의 메인 파티 현장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였습니다. 탈 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메인 파티를 즐긴 일부 동성애자들은 짝을 이뤄 주변 모텔과 사우나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성애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일 한국교회의 지혜로운 접근과 전략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